북한이 조사한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와 꼴찌 나라는 어딘가요? 2011년 노컷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최근 발표한 세계 각국 국민들의 행복지수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중국, 2위는 북한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3위는 쿠바, 4위는 이란, 5위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152위였고 꼴찌는 바로 203위인 미국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OECD가 발표한 순위는 1위가 호주, 2위가 캐나다였으며 미국은 5위, 그리고 한국은 26위에 랭크됐습니다.